네아, 두번째는 우리의 집에서 뭐하는거지? 눈이 통통붙게 잤어 내 눈? 응 너무... 몰라, 피곤해서 그런가? 뭘 피곤해? 피곤해서 그래 뭐... 전조 안 붙이고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란 다 먹었지? 그래요? 응 내婆婆 다 먹어야 돼 내婆婆도 안 해줘 무슨 일을 못하고 무슨 일이 안 한다고 일을 하고よね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려고 해요 이거 우리 같이 온 거죠 응 그거 해야지 이거 안 먹었잖아 사실 안 먹었지 여기서 식사와 함께 먹기 위하여 오늘은 그것을 supplemental 한참을 가져다 이 회사에게도 좀 준비해 주신 음식을 구워 이걸 torni에 찹기 temporarily 내가 불거 Cynthia 가비가 오래로 Oakland,XXX 어제 생각보다 추억은雪이 그런데... 그 크기에는 빛이 많이 불 Smack 부족해 그치? 생각보다 다 많이 guerra 저희는 대단히 샀다 감사합니다. 누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누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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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따, 빨리 시작해. 엄마가 아까 말해줬지 못한 거에요. 엄마가 아까 말해줬지 못한 거에요. 어제 먹자야, 준비해야 재료. 빨리. backstage 아까 선생님한테 조용히 되었지 내가 이렇게 한참을 부를 때 이 두개는 넣을 때 빼야 된다 씻기까지 손을 내 blade 손을 쓴 한 hjn 아유, 뭐왜? 4 history 가만히 TooCause уш이 너무 불쌍한 방탄소년단 구멍이 구멍이 밥 먹지 얇지 해서 냄비 elbows 나 너무 맛있어 나 못해 너무 맛있어 나 진짜 너무 맛있어 정말 좋은 친구 나한테 사자 나한테 사자 여기 사자 나한테 사자 너무 어려워 나는 아쉬워 나한테 사자 여기 사자 이거 사자 괜찮아 괜찮으세요? 어디 봐? 어머! 지금 이런... 지금 딱 들어와요. 추석은 좀... 딴 데 들어와요. 어우, 이뻐. 어머, 오랫동안 돼. 소리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인사님 거는? 소리 좀 작게. 예쁘죠? 응, 근데 추석에는 안 돼. 먼저를 컸고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나, 피해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오래오래 살아있으니? 켜? 어머니도 입으세요. 싫어. 왜? 편한다메. 한복 되게 편해. 그래서 어머니 입어요. 아니, 불편해. 되게 불편해. 그치? 할머니도. 민찬이. 민찬이, 바지 입어. 민찬이는 어떻게 해? 그럼. 응, 그럼 똑같이 줘, 이렇게. 식혀 먹을까? 아니. 괜찮아? 내가 그녀는 안아 $11 range을 입어. 저희ante括의 boî금을 입어, 제가 nieuwe 언니에ация. 그 다음 enough. 그래서 그녀는. 아니, 내가 어untu 사이즈가 안 상관하러 汐하. 그녀의 아름다운 뭐? 저도. 맞아요,ذ crashes. hogy 줄일지 마세요. ió? 좋은데. 제 한글자막은 제 한글자막은 있어요 네? 제 한글자막은 제 한글자막을 소개합니다 네? 제 한글자막은 제 한글자막은 제 한글자막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한글자막은 제 한글자막을 소개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상 лучше colabor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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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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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잘 나오는데 음? 할머니 제일 예뻐? 할머니가 제일 낫다고 할머니가 제일 낫대 1분 더 있어야 되나? 1분 더 있어야 되나? 엄마 이리 와봐 1분 더 있어야 돼 샤랄라 돌아봐 응? 샤랄라? 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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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는 끈이 크니까 두 개를 뒤로 오면 되잖아 어유 우리 남편 시집 가야겠네 세부 많이 버세요 오늘 한해도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모야 많이 벌어? 네 이건 며느리 준대요 진짜요? 나만? 아들은 안 줄대요 나만? 아니 빨리들 해줘, 세배해 손이들 빨리 와 진짜 괜찮은 없애 빨리 야,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인식한 어린이들 요건 미나 이건 재밌다 와 돈 도는거 봐 얘 수면 줄게 손 안 준대, 커몬준대는 게 없어 우리도 어머님 용돈 드려야지 엄마 또 용돈 주는 거야? 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현지도 있어? 할머니? 와 할머니 항상 대박이다 엄마, 아빠와 아빠를 잠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어린이며 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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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민찬아, 너도 읽어봐 나도 읽는데 너도 읽어봐 너 읽을 수 있어? 진짜 우리穿着 한服, 추라拍个照 就回去 와 와, 니转一下,试试看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잘 먹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진을 찍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안 되요? 안 되요? 안 되요? 안 되요 안 되요 안 되요